일본으로 출국합니다 힘이 먹어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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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amat 이 하이, 안녕하십니까 하이, 안녕하십니까 하이, 안녕하세요 네 형님, 여기 치료야 해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데리는 것 같다 소주 하이, 실례합니다. 사우나는 몇 개에 가려야 할까요? 사우나 사우나 사나이는 역시 땀을 빼야됩니다. 일본모비타는 생각이 외로 좀 작아요. 아, 오늘 비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오늘 비가 와서 시합장까지 어떻게 갈지 말아 아, 큰일났다 우산이 없어가지고 우산이 없어가지고 우산이 없어가지고 앞이 진짜 많이구나 큰일났다 전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중심ises 실례합니다. 아, 카치이 어디서 카치이 어디에 있는지? 카치이 어디에 있는지? 카치이 어디에 있는지? 카치이 어디에 있는지? 네, 카치이 어디에 있는지? 아...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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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터넷! 하... 아... 저기 왜 어디가니? 16회의 위넥 글로버가 있나요? 何이요 한 번에 감이 되찾고 한 번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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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